Q. 자신의 변화가? Q. 자신의 변화가? Q. 자신의 변화가? Q. 자신의 변화가? 2019년 11월 19일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 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Follow follow me 사람 있나? 공소리나자고.. 사람있나? 잠시만.. 거짓말 sorry 소리, 소리, 소리.. 시작이다.. 시작이다.. 누구요? 거기 누구요? 거기 잠깐만 있으세요? 여러분들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바로 확인 들어갈게요 잠깐만요 뭐에요? 하지마! 하지마.. 거기 있으시죠.. 하지마.. 거기 있으시죠.. 뭔 소리야.. 누구 있어요? 뭔 소리야..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저거 미쳤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헉! 누구야 거기? 장난치지마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이거 뭔가 구슬이.. 또치 당신 누구입니까? 당신 누구에요? 당신 누구입니까? 티 나와 있죠? 이건 실화임? 여러분들 일단은 포스를 조금만 삐리고 갈게요 전체적으로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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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다 누구입니까?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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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누구 있습니까? 저기 누구있어요? 아..다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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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나 못하겠다 나 진짜.. 여러분 나 진짜 못하겠어요 진짜 나 못하겠어요 여기 누구 있습니까? 저기 누구 있어요? 여기 누구있습니까? 저기 누구 있어요? 저기 누구 있어요? 저기.. 아.. 조금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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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될... 조금될.. 조금될.. 왜 안되고.. 잠시만.. 잠깐만.. 여러분들을 못 믿는.. 대박 이거라고? 야 이거 실화냐? 나랑 충전기 엉켜있는 그런 손인 줄 알았어 야 이거 실화냐? 미쳤다 진짜 스샷 장인이다 거울? 분명히 뭔 거울에 대한 얘기를 했어 뭘 원하는거지? 저 뒤에 뭐냐? 수고하자 이거 한 분이 부족해? 이거 왜 이렇게 부족해? 이거 왜 이렇게 부족해? 그냥 그냥 못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솔직히 말해줘요 여러분들 그냥 확인만 하고 가고 싶었어요 대화는 지금까지 이런걸 보면 대화는 물 건너 간거 같고 그냥 가발이 어디있나 어디다 숨겼나 뭐를 했나 솔직히 그것만 궁금했을 뿐이야 캐리어는 아마 예전에 했을때 열어서 확인했을거에요 그래서 저 안에 저것이 있었던가 뭔 옷조가리 같은것이 있었던가 하여튼 뭐 기였어요 그때 확인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여 털이 없던지 으악!!!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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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ㄱ ㄱ ㄱ ㄱ ㄱ 전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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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